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러니까 정말 골고루 다양하게 미쳐버린 그런 남매 하나는 원인 제공자 또 하나는 성격 파탄자 이것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럼 봅시다 제목 아가리 효녀인 신우야 너 잘 들어라 수쳐먹고 나한테 질질 짤 시간에 불쌍하다는 니네 엄마 따순 밥이라도 해드려라 원제 시어머니한테 먹다 남은 치킨 드렸다고 남편이 뭐라고 해요? 제목 그대로입니다 제가 자기 엄마 즉 시어머니한테 먹다 남은 치킨을 드렸다고 남편이 뭐라고 하는데요 아니 남편뿐만 아니라 신우이까지 울고불고 완전 지랄났거든요 진짜 어이가 없어가지고 글 써봅니다 그리고 본문에 우선해서 여러분이 아셔야 할 게 있어요 그 이전 상황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번 연휴 때 음식을 장만하느라 너무 피곤했고 또 남편도 마찬가지 친구들 만난다면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잘됐다 싶어서 숯불 양념 치킨 한 마리를 시켰습니다 참고로 2천원 추가해가지고 순살로 주문을 했었는데요 가게 실수로 순살이 아닌 뼈가 왔고 저는 바로 가게에 전화를 했습니다 지금 연휴라 사장님도 많이 바쁠 테니까 그냥 2천원 환불만 해주세요 이렇게 말을 했는데 사장님이 아이고 손님 정말 죄송합니다 이러면서 뼈 치킨은 그냥 드시고 순살은 바로 새로 조리해가지고 갖다 드리겠습니다 이러시더라고요 아 물론 저는 어머 아니 안 그러셔도 돼요 저 괜찮아요 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사장님이 본인들의 실수라며 절대 그럴 수 없다면서 정말로 가져오신 거예요 참고로 이 치킨이 새로 오기까지 한 40분 정도 더 걸렸고요 저는 그걸 기다리다 배가 고파가지고 결국 먼저 왔었던 뼈 치킨을 뜯어 먹었습니다 그러다보니 그걸 다 먹고 나니까 배가 불러서 나중에 도착을 한 순살 치킨은 아예 포장도 안 뜯고 그냥 그대로 냉장고에 넣어뒀죠 그리고 뼈 치킨도 절반 정도 남았는데 그건 또 따로 넣어놨어요 그리고 바로 다음날 오늘이죠 시어머니가 오셨고 저희 집에 오자마자 바로 아이고 좀 걸었더니 배가 고프네 콩콩아 혹시 집에 뭐 먹을 것 좀 없냐 이러시는데 전날 넣어둔 순살 치킨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집에 밥도 없고 참고로 저희 시어머니도 이거 되게 좋아하시거든요 물론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제 있었던 일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더니 아 그랬냐 참 잘됐네 그래 그거 좀 다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남편도 어 그래 그럼 나도 먹어야지 이렇게 말을 했어요 뭐 그래가지고 먹다 남은 뼈 치킨 이건 제가 먹었고요 포장도 안 뜯은 순살은 데워서 어머님한테 드렸어요 네 맞습니다 남편도 옆에서 냠냠냠 잘 처먹었어요 데운 건데도 정말 맛있다며 정말 맛있게 잘 먹었는데 문제는 그 뒤에 터졌습니다 남편이 자기 여동생 즉 시누이죠 얘랑 이야기를 하다가 도대체 뭔 미친 소리를 했는지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저 혼자 먹다 남은 그 치킨 쪼가리를 다시 꺼내서 자기 엄마한테 데워줬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한 것 같아요 시누이가 아까 저녁에 술에 잔뜩 취해서 엉엉 울며 저한테 전화를 합니다 여자들이 시댁을 싫어하는 거 나도 알아요 알지만 아무리 그래도 언니 진짜 너무한 거 아니에요 아니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동안 우리들 앞에서 맨날 웃고 사람 좋은 척 연기를 했던 거야 뭐야 나랑 우리 엄마 막 사랑하는 척 그랬던 사람이 어떻게 감히 먹다 남은 걸 데워줄 수가 있냐고 언니가 엄마한테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 엄마 사람 취급도 안 하는 거야 뭐야 쓰레기야 등등등 거의 뭐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고함을 빽빽 지르는데 제가 그랬어요 아니 아가씨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먹다 남은 게 아니라 포장도 안 뜯은 완전 새 거야 이렇게 아무리 알아듣게 설명을 해도 술을 많이 처먹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진짜 미쳤는지 돌았는지 냉장고에 넣어놨던 헌치킨을 줬다는 거에만 딱 꽂혀가지고 제가 자기 엄마한테 죽을 죄를 지은 대역죄인 취급을 하며 이게 나중엔 욕까지 하는 거예요 와 말도 안 통하고 했던 말 또 하고 또 하고 사람 성질을 막 긁어대는데 저도 사람이잖아요 한계가 오더라고 그래서 질렀죠 어 그래 내가 식은 거 데워가지고 니네 엄마 줬다 뭐 어쩌라고 그거 먹으면 누가 뒤지냐 죽냐고 그리고 너 이렇게 술 처먹고 질질 짜면서 나한테 지랄할 시간이 있으면 그 시간에 불쌍한 니네 엄마 따순 밥이라도 해드려라 이렇게 지름을 끊고 바로 차단 때렸죠 그런 뒤에 남편한테 따졌습니다 야 지금 이거 뭐냐 얘 왜 이러는 거야 뭐라고 했어 설명해봐 이러니까 남편이 뭐라는 줄 아십니까 내가 뭐 어 뭐 그렇다고 아예 없는 이야기를 한 것도 아니잖아 솔직히 뭐 남편이 나한테는 그렇게 해도 되지만 우리 엄마는 어른인데 그런 사람한테 밥이 아니라 냉장고에 남은 걸 데워주는 건 며느리 도리가 아니지 그러면 그때 말을 하던가 어머님도 좋아하신 거고 지도 잘 처먹어놓고 왜 이제 와가지고 이딴 소리를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이때 저희 시어머니요 아이고 꽁꽁아 이거 참 너무 만나한다 가게 이름이 뭐냐 나도 시켜 먹어야지 이렇게 물어오셨고 남편도 마찬가지로 밥까지 볶아서 싹싹 긁어먹었는데 이딴 개소리를 해 이것들 정말 미친 거 아닐까요 어? 아니 제가 먹다가 남긴 잔반을 드린 것도 아니고 아예 포장도 안 뜯은 새 치킨을 데워드린 건데 이게 그렇게 잘못을 한 거예요? 하루 넣어놨다고? 어? 여하튼 야 됐고 앞으로 어머님은 니네 남매가 챙겨라 나는 빠질 테니까 알았냐? 일단 이렇게 엄포를 놓긴 했는데 이게요 생각을 할수록 너무 기가 차고 억울해서요 여러분 의견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댓글 1번 이 그지 같은 놈아 니네 엄마는 물론이고 너도 마찬가지다 앞으로 나한테 밥 한 그릇 얻어먹을 생각하지 마라 니 엄마 밥도 니가 차려줘 이 새끼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2번 항상 그래 꼭 보면 평소에 자기 부모한테 효도 아예 하나도 안 하는 것들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거에 발작버튼 눌려져가지고 어? 날질을 한다니까 일단 다 필요 없고 남편놈을 쥐다뜻 잡으세요 정말로 지능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면 중간에서 말이라도 똑바로 전하라고 그리고 시누이 얘는 뭐 그냥 지 혼자 발광을 하든지 말든지 그냥 냅두세요 아니 지가 뭘 어쩔 건데 3번 어? 닌 남편 혹시 어디가 모자란 인간입니까? 어? 지는 뭔 일이고 새가 뜯어가지고 엄마랑 같이 밥까지 볶아 잘 처먹고는 지 동생한테 연락해가지고 야 꼬꼬아 아까 니네 새언니가 엄마한테 먹다 남은 치킨을 줬어 어이씨 엄마 불쌍해 이랬다는 거 아니야 지금 어? 아니 이놈 진짜 뭐요 경계상 아니요 진짜 이랬을 것 같은데 4번 이럴 때는 바로 시모한테 말을 해야 됩니다 아까 어머님 딸내미가 저한테 술 마시고 연락을 했어요 제가 먹다 남은 걸 드렸다고 울고불고 난리가 났는데 혹시 어머님도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남편도 그럽니다 일단 냉장고에 들어갔다가 나온 건 먹다 남은 거라고 하는데 어머님 생각은 어때요? 이렇게 아예 그냥 대해놓고 개망신을 줘야 한다니까요 사람이 이렇게 몰아가버리면 나 앞으로 어머님한테 대접할 때마다 부담돼서 제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이 말도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 뭐 시누이는 지 오빠가 한 말에 속았다 치겠지만 지 눈으로 직접 보고 귀를 들었으면서 사람 등신 만든 남편은 정말 입을 확 아래위로 찢어버리세요 5번 나 같은 경우에 새언니가 아니고 내 친언니랑 형부가 진짜 그 쓰레기처럼 지들 처먹고 남긴 걸 그 끔은 비닐봉다리 거기다가 족발을 담아와가지고 우리 엄마한테 먹으라고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더라? 그냥 많아가지고 나눠준 거라고? 너무 성질나가지고 확 엎어버리려고 했는데 엄마까지 되레 저한테 뭐라고 해서 그냥 넘어가긴 했는데 2년이 지난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피가 거꾸로 솟아 이가 갈린다고 아니 식은 치킨이 문제라고? 그럼 우리 언니 부부는 사형감이겠네 6번 아니면 지가 불쌍한 지가 엄마한테 맞는 걸 사드리던가 하여튼 그래요 꼭 모자란 것들이 초연병을 떨어댄다고 어이구 7번 아니 새 치킨이 아니라 그냥 먹던 거라고 해도 그래 냉장고에 들어있던 거는 시어머니가 먹으면 안 되나? 저 시누이는 모든 음식을 다 그때그때 만들어서 먹는데요 자기 시어머니한테도 꼬박꼬박 만들어드리고 그런가? 그렇구만 8번 아 시짜들은 시자들은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 도대체 뭐가 그리 잘나가지고 이렇게까지 대접을 받으려 하고 또 지자식도 아닌 사람 행실 하나하나 성운히 하는 거냐고 저희 시모도 그래요 저희 남편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방문하는 세상 살가운 아들내미거든 그런 아들을 뒀으면서 가끔 나를 만나면 네가 연락을 안 해서 잘 못 지냈다 이래요 아니 남의 자식한테 연락을 못 받으면 못 지내는 거야? 도대체 왜 못 지내는 거야? 그리고 나 우리 엄마한테는 내가 먹다 남은 치킨도 줄 거고 지도 마찬가지야 지 딸이 주는 거라면 잘만 처먹을 거면서 어? 남의 딸이 준 거라고 지 딸한테 이러기는 하고 아우 진짜 정신병자야 이 집은 더 아래 9번 저기였으니 아직 아이는 없는 거죠? 그렇죠? 맞다고 해요 그럼 지금 당장 숨도 쉬지 말고 도망가세요 남매가 쌍으로 미쳤잖아 이거 평생 감당되겠냐고요 모질이 와서 하는 거 이거 사람 피가 마르고 내장에 썩는 고통을 매일매일 느끼며 살아가야 하는 그야말로 지옥이라고요 해결이 되는 게 아니라고 빨리 도망이나 가라고 글 쓸 시간에 10번 이제 앞으로 시댁 갔을 때 냉장고에서 음식 끊으면 어? 어머님 설마 먹다 남은 걸 드시는 거예요? 이러면서 아예 대해놓고 눈치 오지게 주면 되겠네 특히 시누이가 같이 있을 때 하면 효과 2,000배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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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다 확 묶어가지고 이런 말 하면 좀 그런데 도망가세요 희망이 없잖아 그렇죠? 감사합니다